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소한 아홀 유튜버 츄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초간단 DIY 영상 새학기 시즌을 맞이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필통 꾸미기 영상을 가져왔어요. 사용한 제품은 제 최애 브랜드 탑3 안에 들어가는 마요 도톨돗톨 일러스트의 스튜디오 퐁듀 씰 스티커와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행사에서 구매했던 키치한 감성에 반짝이는 홀로그램까지 더해진 푸르름 디자인의 하트 알파벳 스티커 필통은 무인양품의 대체품으로 선택한 단순생활의 반투명 필통 데입니다. 별다른 스킬 없이 간단하게 스티커만 붙여줬기 때문에 따로 설명 내레이션은 없겠지만 귀여운 음악과 스티커가 하드캐리하는 츄삐의 필통 꾸미기 타임랩스 함께 만나볼까요? 단순생활의 민족의 반투명의 반투명이 살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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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까지 츄피의 초간단 DIY 휠통 꾸미기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찬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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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찬 리뷰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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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